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화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파트너와는 이 시간에 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개념부터 잡고 가는데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종목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 주도주란 당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뜻하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의 수급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도주를 특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가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다 보면 회전율도 빨라지고 우리가 계좌의 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종목들, 개개인별로 악재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주를 시장에서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쪽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대한고래 이쪽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간 대한고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고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조정시의 분할매수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은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시추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주말 동안 꽤 강한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기존 0일만에서 부산 신앙으로 이제 시추 기지를 이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대형 유전기업인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아주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실 종목이 기존의 이제 이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 총 대왕고래 관련주의 총 대장주인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첫 번째로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1파를 통해서 바닷건에서부터 약 뭐 한 5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를 보여주다가 당분간 이제 대왕고래에 대한 악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정이 거듭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 이 아람코 애니 관련 이슈와 이제 부산 신항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시추를 준비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일 또 모레 다음 주 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본격적인 시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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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살아있는 큰 테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는 아직도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GS글로벌 그다음에 또 화성벨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동일한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장급인 종목들이 화성벨브와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편성하시는 것이 유효하고요. 나머지 밑으로 밑에 후발주로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이 두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좀 매매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같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세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부산항 관련주인데 이제 기존의 영일만 관련주들은 이제 이 시추 기지 자체가 부산항 쪽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영일만 관련주들은 이제 사실상 단기적인 악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영일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일만 쪽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좀 기업들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악재임으로 주의를 요하고요. 오늘 새롭게 이제 관련주로 편성된 세방 이제 이 종목이 부산항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대안고래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을 때 이 부산항 관련주의 세방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세방까지도 챙겨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큰 상승 버블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대안고래여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화성 벨브다.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 부산항 관련 종목도 오늘 윤파트너가 제시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배우항만으로 부산신항이 결정이 됐는데 탐사시추 작업이 굉장히 먼 데서 이뤄집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런 관계자들과 물자를 다룰 보급선을 운영할 배우항만으로 부산신항 쪽이 채택이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세방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 주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아주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앞절에는 트럼프 강세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막상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하고 박빈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해리스가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트럼프 관련 주와 상반되게 해리스 관련 주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해리스 관련 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마리아나 관련 주와 이제 낙태 관련 주입니다. 이 낙태 관련 주는 사후 피임약 쪽에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나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스가 과거에 이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이 정책적인 발언이 주목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낙태 관련 주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관련 주를 중에 이제 처음으로 살펴볼 게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우리바이오와 더불어서 5성 첨단 소재가 이제 시장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과열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단기 과열이라는 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단위로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이제 3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 단일가 매매 거래 동안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없다면 이제 단일가 매매가 종료가 되는데 이 단일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을 받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일가가 걸려있다는 뜻은 이 전에 급등한 여력이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단일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바이오가 한 템포 쉬는 동안 다른 이제 마리아나 관련 주인 5성 첨단 소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대금으로 보나 이 마리아나 사업에 대한 연관성으로 보나 우리바이오가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될 마리아나 관련 대장 주인 종목으로 제가 꼬자 한번 꼽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현대약품 있습니다. 이 현대약품은 이제 사후 피임약 관련 주입니다. 사후 피임약 관련 주고 이제 낙태 관련 주인데 지금 현대약품도 보시면요. 지금 일봉상 3일선 5일선을 계속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일봉상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나태 관련 주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중에 대장 종목인 지금 현대약품이 시장에서 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마리아나 관련 주와 더불어서 같이 더블로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명문 제약이 이제 새롭게 금일 시장에서 이제 헤리스 관련 주를 엮여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좀 후발주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차선책으로 두시고 제일 먼저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이 우리 바이오와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약품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윤파트너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그 위주의 푸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바이오와 현대약품 먼저 챙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명문 제약도 일단은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금융지주 쪽이 오늘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대 지주사 중에 2개 지주사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 내놨잖아요. 계속 상승권에 있더라고요. 이 금융지주 관련주는 사실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대 지주사가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에 필적하는 영업이익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업가치 재고와 같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금융지주사는 금리 인하, 상승 이슈와 별개로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좋게 가져가면서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한지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과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역대급 신고가 자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고 이제 6만 5천 원 정도가 역대급 신고가 자리인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역대급 신고가를 달성해줄 충분한 대내적인 요건과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무리하게 따라붙진 마시고 향후 조정이 나올 때 한 5만 원 주구만대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 이 신한지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이 이제 우리 금융지주 종목인데 이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꽤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제 종목, 체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지금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이 계속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대내외적인 요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이 두 종목들 위주로 이 금융주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초에 정부가 이 증시 밸류업을 공표하면서 덩달아 연초부터 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오르다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종목군도 있고 밸류업 관련주 중이에요. 하지만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잠재력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 쪽을 바라보고 있던 업종군이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유난식 파트너 봤고요. 신한지주와 우리 금융지주 종목,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또 다른 움직임을 좀 좋게 보이고 있는 쪽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요. 방산주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국제정세상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 동유럽 국가들이나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 호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노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계속 주가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K2 전차의 수출 호조,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노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전환사체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워낙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업구도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구도 재편에 대한 내용을 뜯어보면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방산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대노텀은 철도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방산 관련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노텀 주가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탄력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현대노텀이 대장 종목, 방산주의 대장 종목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주가 지금 이슈도 많이 받고 수급이 아직까지 탄탄한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이 방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현대노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곧바로 따라 붙기에는 약간 고가권인 것 같은 그런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이시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니까요.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 중반까지 다시 자리를 준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 공략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챙겨주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LIG 넥스원이나 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제 방산 관련주에 편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꽤 강하게 움직여주고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이 현대노텀 위주로 챙겨보시면 이제 방산 관련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노텀 살펴봤고 저희가 좀 허용된 시간이 좀 있어서요. 타 방산주들도 우리 차트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노텀 제외하고 이제 휴니드 등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 하면 이제 어떤 인식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제 국지적 도발에만 움직이는 게 방산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산주 자체가 수출 효자 산업으로 이제 재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산업의 부응을 이끌고 있는데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방산업체도 주목할 시기가 점점 다가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면요. 이 휴니드나 빅텍,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산주로 과거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휴니드 같은 경우도 이제 꽤 매출도 좋은 이제 중소 방산기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필두로 방산주 수급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일단조, 휴니드, 빅텍과 같은 이런 기존의 중소형 방산업체로까지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방산업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시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방산 관련 종목들도 아주 탄탄히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셨던 오늘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권에 둘 만한 기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와 연동되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바로 저번 주부터 팀에프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거와는 별개로 주식적인 관점에서 적응해본다면 이 사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이제 기대되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종목 하나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팀에프의 부도 가능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 큐텐의 대표 또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꽤 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 팀에프 사태의 근본적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시장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저번 주에 큰 이슈가 되었다가 오늘 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은 이제 전략과 일맥 상통하는 차트 흐름이 바로 예스24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관련주는 너무 거래대금도 작고 수급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 중에 후발주는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팀에프 사태의 대장주인 예스24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온 박스권을요. 약 2천억 원이 넘는 거래금이 나오면서 강하게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충분히 상승 추세로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고요. 이 예스2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5,760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5,500원부터 현재가인 5,760원까지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손익비가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분할매수로 공략해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손절선은 약 5,200원 정도 손절선 작고 대응하시고 목표과는 한번 전고점 라인인 6,200원, 300원 선을 돌파해주는지 보면 꽤 손익비가 좁고 우리가 주도주 기준에 맞고 지금 이슈에 맞는 좀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 예스24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식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추려서 종목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유난식 파트너의 관점에서 예스24 제시가 됐고요. 분할매수 공략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전략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식 파트너와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